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프레젠티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마칠까 하는 방법을 영어 원문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영어 원문이 보이죠? 하나 차분하게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At the end of a business presentation 금방 들어보죠? 무슨 말인지 At the end of a business presentation 그렇죠 비즈니스 프레젠티션의 끝 이런 얘기인데 달리 표현하면 프레젠티션을 마치고자 할 때는 이런 얘기죠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For you 여러분들은 Summarize your presentation for the audience For the audience 하니까 여러분들의 청중들에게 여러분들이 발표한 프레젠티션을 Summarize 해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말 맞죠? 내용이 해석이 안 된다거나 어려운 거 없죠? 모르죠? 저만 느끼기 쉬운 건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이해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고요 Your Summary 여러분들의 그 Summary 요약 정리해 준 내용은 Give to you 여러분들에게 chance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Give to you the chance니까 어떤 기회를 줍니까 To emphasize the points that you want to your audience to remember 그렇죠 그 포인트 요점을 강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를 채워줍니다 한번 Summarize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청중들에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 바로 요점 그래서 you may want to repeat much of what you said in your introduction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introduction이니까 소두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의 대부분을 여기서 much of what you said in your introduction이니까 소두에서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의 대부분을 여러분들은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However, 그러나 In order to conclude effectively 그렇지만 효과적으로 그 프레젠테이션을 conclude 하기 위해서는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You need to explain your audience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청중에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Need to explain이니까 Need to explain to your audience 뭐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What they can do with the information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그렇죠요 With the information이니까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청중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떤 정보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Then you have just provided me 여러분들이 방금 제공해 주었던 정보입니다 원래 그 프레젠테이션이 인포머티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라야 된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offer them 여러분의 청중에게 You have just provided me 여러분들이 방금 제공했던 정보를 가지고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청중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In the presentation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그렇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차분히 보면 아주 알찬 내용들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자 효과적으로 마치고자 할 때에 알찬 내용들이 담겨 있으면서 영문에 대한 해석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무난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또 They are various ways입니다 various ways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alert가 무슨 말이죠 alert는 어디에 주위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 되죠 어디에 주위를 기울이다 여러분이 청중들에게 주위를 기울이게 해주는 즉 여러분들이 청중들에게 알려야 되게 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You are concluding 여러분들이 마칠 때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을 그렇죠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청중들에게 알리게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말이죠 프러스트입니다 You should move to the front of the room 여러분들은 To the front of the room이니까 룸 회의실이 되겠죠 회의실 앞으로 좀 이렇게 다가가야 되고 Should move to the front of the room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You may want to pause briefly Before you deliver your concluding 리막스입니다 회의실 앞으로 조금 이렇게 앞으로 다가가서 Before you deliver your concluding 리막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결론을 말하기 전에 Before you deliver your concluding 리막스 Concluding 리막스가 결론이니까요 결론을 말하기 전에 One, two, pause, briefly 잠시 포즈합니다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룸 즉 회의실 앞에 조금 다가가서 결론을 말하기 전에 잠시 이렇게 1, 2초가 되겠죠 멈춰야 될 필요가 있다 하던 말을 1, 2초 멈추면 집중이 됩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떤 결론을 낼까 이러한 심리가 있게 되니까 그런 것을 약간 활용해 보자는 것이죠 If there is a podium 그랬습니다 포디엄이 연단 이런 뜻인데요 Or any audio visual equipped in the room 회의실에 만약에 연단이나 어떤 오디오 비주얼 시대 장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청각 장비가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죠 만일에 그 해외실란의 연단이나 혹은 시청각 장비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Make sure that you are not standing behind it 그랬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그거 뒤에 서 있지 말고 그렇죠 not standing behind it 입니다 그거 뒤에 서 있지 말고 instead 대신에 try to move a bit close to audience 여러분들 앞에 있는 청중에게 약간 더 다가오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뒤에 있지 말고 연단이나 시청각 장비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나오면서 여러분의 청중 앞에 살짝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Make sure 확실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then 이어집니다 You should smile briefly 여러분들은 briefly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살짝 smile 웃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짤막한 미소를 먹으면서 Preface your closing remark 여러분들의 그 결론을 Read an introductory phrase 입니다 서두의 앞에 놓아야 됩니다 어떤 서두 앞에 놓아야 되냐면 In summing up 그랬습니다 In summing up 하면 요약하자면 이런 말이죠 혹은 In conclusion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혹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 같은 그러한 introductory phrase 입니다 시작 문구로 문구로 여러분들의 그 결론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구로 여러분의 그 결론을 놓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어떤 문구 In summing up 혹은 In conclusion 과 같은 그러한 말로 결론을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Your concluding sentence 이니까 여러분의 그 결론에 해당하는 말은 Should be delivered The confident fashion 자신감 있는 정렬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 말이죠 즉 자신있게 전달되어야 저야 하고 그리고 인토네이션 of your brains 여러분들의 음성의 그 억양도 Should be steady 스테디는 안정적인 이런 말이죠 안정감이 있어야 되며 동시에 authoritative 입니다 authoritative authoritative 권위가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죠 authoritative 권위가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Remember 그랬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Your presentation is not necessarily over once you have finished reading your prepared remarks 입니다 원스부터 보실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준비된 결론에 대한 걸 다 말했다고 해서 준비한 말을 다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presentation이 반드시 over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 not 붙었군요 이 over는 어디 위에 라는 뜻이 아니고요 앞에 비동사가 있게 되면 be over 하게 되면 마치다 끝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ot 붙었기 때문에 끝마쳐지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necessary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럼요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준비된 결론에 해당하는 말을 다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presentation이 반드시 다 끝마쳐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remember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했다고 해서 이제 끝났구나 라고 돌아서지 말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뒤에 이어집니다 바로 이런 것은요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you should not leave the room 여러분이 그 회의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until 뭘 때까지 여러분의 그 총중의 last member 마지막 구성원 구성원이 has left 자리를 뜨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그 총중의 마지막 구성원까지 자리를 뜰 때까지는 여러분이 그 회의장을 다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다 떠날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라는 얘기인데 바이 올 미인즈 입니다 반드시 도 낫 러시 업 나서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여러분이 you are happy 해피하다 잘됐다 즐겁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이런 것처럼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to be done with the presentation do with 하게 되면 몸을 끝마시다는 말입니다 presentation 끝마쳤다 끝마쳐졌다 라고 해서 마치 여러분들이 기쁘다는 듯이 자리를 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will leave a terrible impression 아주 안 좋은 인상을 여러분의 청중에게 주기 때문이죠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presentation 끝마쳐졌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바로 뜨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청중들에게 그 순간 그 모습 때문에 좋지 않은 인상 terrible impression 입니다 남기기 때문이죠 presentation을 잘 해놓고서 그 순간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인상을 망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자 where are the audience for your presentation 여러분의 그 presentation 의 audience 청중이 consists of 이루어져 있다 말이죠 두 명이든 혹은 200 입니다 200명이든 간에 두 명이든 200명이든 간에 always 항상 remember to thank them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hen you have concluded your presentation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게 되었을 때에는 두 명이든 200명이든 간에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해야 된다 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늘 기억하세요 이런 말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마치는 방법 을 갖다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말로 되어 있는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의 이제 그 표현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되어 있네요 자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말을 배워서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 To wrap up 랩이라는 말은 원래 보자기로 어떤 물건을 싸다 이런 얘기인데 뒤에 업이 붙으면 보머를 마무리하다 이런 뜻으로의 수거로 쓰여지게 되는 비즈니스상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 I'd just like the recap 네 recap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알리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 key points 세 가지 중요한 요점들을 제가 언급했던 I have discussed 니까 To wrap up I just like to recap the 3 key points I have discussed 됐죠 됐죠 I dare for dare for 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는 당사가 최상의 품질과 최상의 가격 모드를 귀사에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자 한다면 I dare for believe that our company can offer you both the best quality and the best policies 그렇죠 그렇군요 더 베스트 퀄리티니까 최상의 품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베스트 프라이시스니까 프라이시스가 됐네요 프라이시스 프라이시스니까 가격이 됩니다 최상의 가격 이 두 가지 모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I dare for believe 조금 강조해서 believe 확신합니다 뭘 that our company can offer you both the best quality and the best prices 최상의 품질과 최상의 가격으로 최상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최상에 저렴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말하고 같은 것이죠 비싼 가격 하면 안 살 테니까 어떤 질문을 하시든 기꺼이 남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떠나 남아 있도록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자리를 뜰 때까지 러시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 아까 본문을 살펴보셨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시든 기꺼이 남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I'd be happy to stay 기꺼이 남아 드리겠습니다 I'd be happy to stay 그래서 answer any questions you might have answer any questions 어떤 질문이든지 답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I'd be happy to stay and answer any questions you might have 그렇죠 됐고요 이제 다이알로그를 보시면 몇 가지 세 가지 용어 motto 좌우명 표어 이런 뜻입니다 다는 말이지만 이 motto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There is a motto on the great sea of the United States that says says 하면 안 되죠 say가 말하던데 s가 붙으면 says 가 아니고 says 가 됩니다 says says 가 아니고 says 애플리브스 운윰 무슨 말인가요 do you know what it means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애플리브스 운윰 이라고 하는 미국의 great seal 입니다 국세 에 모터가 하나 있습니다 do you know what it means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은 알고 있나요 음 음 예스 압니다 it's latin 그건 라틴 말이거든요 아로맨이 원 아로맨이니까 다수에서 이루어진 원 하나 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야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민족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민족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말의 의미가 되죠 미국의 특성입니다 아로맨이 원 다양한 민족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민족을 나타내는 음 이제 벅 여러분들이 달러 하게 되면요 달러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달러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달러고 벅도 달러라는 의미입니다 Can you lend me 50달러 야 너 50달러 나 좀 빌려줄 수 있냐 I will pay you back next week 입니다 내가 다음 주에 너에게 도로 페이할게 갚을게 소리미어네 I don't have a buck to spare buck to spare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유의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여유 돈이 이 달러도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buck 앞에 어가 붙었기 때문에 1달러란 말입니다 a buck to spare a dollar to spare 해도 되지만 a buck to spare 하게 되면 1달러의 여유 돈도 가지고 있지 않다 buck buck 아시겠어요 여러분 달러달러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로 사용되어지는 말은 아니죠 표준인 달러를 사용할텐데 사용해야 될텐데 간혹 비즈니스상에서 buck 이란 말도 있으니까 이해해 두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buck 다음 supplier 하게 되면 공급업체 뭐 이런 뜻인데 공급업자 공급업체 what does your company do 귀세는 어떤 일을 하나요 what does your company do 라고 물으니까 we are major aviation parts supplier aviation은 항공이란 말이죠 저희는 중요한 항공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some of the biggest airline in the industry입니다 in the industry 하게 되면 업계에서 가장 큰 항공사에다가 업계에서 가장 큰 항공사에 항공 부품을 납부하는 업체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이죠 supplier 공급업체 자 이제 빈칸에 어떤 내용의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십시다 It doesn't cost much to take your family to minor league baseball game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 리그 베이스볼 게임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투 테이크 드려야 될 비용이 코스트하다 그런데 앞에 다섯 등급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뭐 그다지 들지 않는다 저렴하다는 거죠 마이너 리그 베이스볼 게임의 입장료가 그래서 그 입장료가 It's only 3.50센트니까 단지 3달러 50센트일 뿐이야 그리고 핫도그 값이 단지 1달러뿐이거든 그러니까 4달러 50센트면 마이너 리그 베이스볼 게임장에 입장할 수 있겠네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A buck입니다 1달러 핫도그 값이 1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핫도그 값이 1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핫도그 값이 1달러라고 합니다 There was a major scandal A decade ago 무슨 말이죠 중요한 그 스캔들이 있었다 A decade ago decade은 이제 10년이란 말이죠 10 years인데 10년 전에 중요한 스캔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1월 discovered 알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다는 거죠 뭐를 한 가지 뭐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어떤 공급업체가 Have had tried government of 600 dollars It's for several thousand toilet seats입니다 어서 따온 문장인데요 여러 가지니까 수천 개의 화장실 비품에 대해서 수천 개의 화장실 비품에 대해서 각각 600 달러 정부에게 600 달러 비용을 물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려면 공급업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정부의 600 달러의 비용을 요구했다가 되어야 되니까 Supplier 그럼 나머지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느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하는 유명한 모토가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doesn't appear anyway in the Bible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져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고 오랫동안 남아있어 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따 보았습니다 자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 I just like to recap the three key points I have discussed 다시 한번 I just like to recap the three key points I have discussed 그러므로 저는 당사가 최상의 품질과 최상의 가격 모듈을 기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I therefore believe that our company can offer you both the best quality and the best prices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뭐뭐입니다 The main point I want to make is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죠 The main point I want to make is 뭐라고 합니까? 이 가격이 보다 나은 LCD 모니터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따라서 The main point I want to make is that You can't buy a better LCD 모니터 than this at this price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The main point I want to make is that We must stand up for our rights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확신한 상황이 곧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The main point I want to make is that 불확신한 상황이니까 The uncertainties mean opportunities 됐죠? Just press the buzz with your elbow 그랬습니다 이것도 팔꿈치로 초인종을 누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평가 문제에 어떤 것이 아닌가 나트루한가라고 묻고 있죠 어떤 것이 아닐까요? 다음 어떤 진술 중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자 할 때 나트루한 것 해당되지 않는 것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이 뭘까요? 1번, 2번, 3번 쭉 내려가다가 4번부터 갖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즉시로 방을 나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론을 말했던 걸 다 마치고 나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결론을 다 말했다고 해서 금방 자리를 떠나게 되게 되면 불쾌한 감정을 청정에게 주게 되니까 마지막 1인이 남아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1, 2, 3번은 자동적으로 마칠 때 해야 되는 주의사항에 합당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의 내용 정리와 더불어서 효과적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원문을 통해서 쭉 익혀보셨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된 표현 및 대화와 어휘를 또 학습을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준비하자 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